넘버원 on my list 내 목록에서 넘버원 첫째는 would be to make sure to laugh as often as possible throughout every single day 내 목록에서 넘버원은 우선은 가능한 한 자주 웃는 것이다 매일매일 가능한 자주 웃는 것이다 웃는 것이 될 것이다 and preferably laugh at myself 그리고 내 자신을 보고 웃으면 더 좋다 매일매일 웃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또 내 자신을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웃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this would be hands down over and above any form of prayer, meditation, chanting, or dire reform 이것은 웃는 것은 어떤 형태의 기도 또 명상, meditation, chanting, 찬송하는 것, 찬송가 부르는 것, 이런 것 식생활 식생활보다도 좋은 그런 식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잘 먹으려고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웃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웃는 것 day-to-day problems never seem as big 매일매일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어떨 때 크지 않냐 하면 when viewed through available humor and love 사랑과 유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 있잖아요 매일매일 문제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유머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한다면 그런 문제도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